슬픈 박수 현아 안 깐 방지였어 안 깐 방지였어 벌써요? 벌써 네이 네 안녕하세요 SK 모태곤입니다 데스파이네가 워낙 좋은 피처 보기 때문에 이제 득점권에 있을 때 하나 제가 해결했으면 약간 그런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찬스가 매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타석에 집중을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드되고 나서 워낙 야구장에 이제 팬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맞춰 또 팀도 좋고 지금 연습 중이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까지 유종현비를 보고 호흡 또는 선수들이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했던 게 좋지 않고 그렇게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셨는데 그나마 이제 마지막이라도 이제 여덟 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이 들어와줘서 응원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좀 좋아지면은 이제 이제 이 SK 행복드림구장이 만원광적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좀 그런 데에서 야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 바이번스 투수 정수민입니다 일단 초반에 위기가 있었지만 수비들이 워낙 좋은 수비로 잘 막아줘서 제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6회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그 SK 팬들이 보내주시는 응원 열심히 받아서 힘내서 잘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투구를 믿어주셨던 감독 대형님께 제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투스포츠님들 그리고 재원이 형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언해준 최상희 형한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워낙 경험이 많은 투수다 보니까 이 타자는 이렇게 상대하는 게 좋다 저 타자는 저렇게 상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안정적인 투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